안녕하세요. 이태영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수리논리를 같이 보실 텐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겠는데 첫 번째 문제는 S사에 지원한 지원자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3대2였고 결국 비율 문제구나 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원자 중 합격자의 남녀 비율이 5대2고 불합격자 중 남녀 비율은 4대3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저희가 합격자가 있고 그리고 불합격자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합격자의 남자 비율과 여자 비율이 5A대 저희가 2A 이렇게 비율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불합격자도 저희가 봤을 때 4B대에 저희가 3B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전체 합격자 수가 280명이라고 했으므로 저희가 여기 있는 인원과 여기 있는 인원의 합인 저희가 7A가 280명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 총인원 총인원의 비율이 저희가 봤을 때 3C대 저희가 2C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계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일부러 써놓은 이유가 여기 있는 줄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저희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겠죠. 이렇게 비율 문제 같은 경우는 정리를 얼만큼 조금 깔끔하게 하냐 그래야 식이 나오기 때문에 얼만큼 깔끔하게 하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만 계산해 주신다면 A는 저희가 40이 나오겠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인원의 합이 저희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인원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인원의 합이 여기 있는 형태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가 40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3대 2의 비율은 남자 인원은 저희가 200 플러스 4B가 될 거고 여자 인원은 80 플러스 3B가 나오게 돼서 내 양의 곱과 외 양의 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B도 나올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400 플러스 8B라고 하는 거는 240 더하기 9B가 될 거고요. 정리해 주시면 B가 나올 거고 넘겨주시면 160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물어본 게 역생의 총 인원이겠죠. 역생의 총 인원은요. 저희가 80 플러스 3B이기 때문에 160에다가 3을 곱하시면 480명인가요? 480명에다 80명을 더했기 때문에 총 560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비율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정리만 깔끔하게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번 문제 또한 조금 쉬운 문제죠. 좀 쉬운 문제인데 답이 좀 잘못 나오게 했지만 저희가 주관식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S사의 사내 운동회에서 홍보부서와 기획부서가 결승에 진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결승에서는 7번 경기 중에 4번을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팀이 된다. 7판 4승제죠. 맞죠? 그리고 나서 홍보부서와 기획부서의 승률은 각각 2분의 1로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무승부는 존재하지 않고 홍보부서가 4번째 또는 5번째 시합에서 결승에 우승할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홍보부서가 부서가 이겨야 되는 거죠. 첫번째 시합, 두번째 시합, 세번째 시합, 네번째 시합이 있는데 만약에 네번째 시합에서 홍보부서가 이겼다는 것은 연달아 다 이겼다는 내용이죠. 넬이 다 이겼기 때문에 네번째 경기에서 끝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다섯번째에서 끝났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저희가 3승 1패를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크게 저희가 아 네번 만에 끝났을 경우와 지금 이런 식으로 다섯번 만에 끝났을 경우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네번째 경우의 확률과 다섯번째 경우의 확률을 저희가 구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넬이 다 이긴다는 것은 이길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기 때문에 4승을 연달아 할 확률은 2분의 1의 4제곱이 돼서 16분의 1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승 1패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조합을 쓰자면 저희가 네번 중에 한 번만 이기고 저희가 봤을 때 2분의 1승이 3승 그리고 2분의 1승이 나오게 되겠고 막판에 저희가 따로 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6분의 저희가 4가 나오겠고 계산해주시면 4분의 1이죠. 4분의 1이 나온 다음 총 8분의 1이 나오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분의 1일 확률과 16분의 1일 확률을 더해주셔야겠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아 제가 여기서 계산을 조금 잘못했죠. 다시 보신다면 저희가 봤을 때 16분의 아 32분의 저희가 4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16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32분의 저희가 2가 돼서 6이 나오겠네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16분의 3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엔 답이 없지만 주관식으로 풀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 실수만 안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네번 이겼을 때와 다섯번 이겼을 때 두 개를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문제 표 문제입니다. 표 문제를 보시면 표 문제가 사실 어렵죠. 맞죠. 주어진 시간은 조금인데 봐야 될 거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읽으실 때 조금 잘 봐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지금 여기는 볼 필요가 없는 내용이 많죠. 왜냐하면 다음은 연도별 주유 국가에 커피 수입량을 나타난 자료이다. 어떤 표를 줬는지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목에 나와있기 때문에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맞죠. 그리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옳은 것밖에 없습니다. 옳은 걸 골라라 라는 것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줄글이 길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저는 ppt이기 때문에 좀 여러 줄로 보이지만 문제로 봤을 때 그렇게 줄글이 길지 않다면 그렇게 많은 내용을 뭐 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맨 마지막에 있는 포인트 길다면 다 봐야겠지만 그러지 않다면 맨 마지막에 있는 포인트 어떤 걸 찾아야 되지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단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는 내용은 계산이 복잡할 거다 라는 걸 어느 정도 암시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나중에 풀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꼭 필요한 문제다 라는 걸 언급한 거기 때문에 계산이 필요 없는 다른 문제를 먼저 표 문제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자료 해석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불이강의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가 나왔죠. 표를 봤을 때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국가가 나와 있고 연도가 아 이쪽이 최근 그리고 나서 과거 순으로 나와 있고 마지막에는 총합계가 나와 있구나. 그리고 전체도 이런 식으로 다 합계가 나와 있구나 라는 걸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보기와 같이 봐주셔야겠죠. 보기를 보시면 2010년에 비해 2020년에 2010년에 비해 2020년에 커피 수입량이 증가한 국가와 감소한 국가를 비교했을 때 증가한 국가가 더 많다. 확인해보면 되겠죠. 이거 같은 보기는 눈으로 확인해도 되는 보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좋아하는 보기죠. 만약에 여기서 봤을 때 증가하였고요. 지금 감소하였네요. 그리고 저희가 감소하였고요. 저희가 증가하고 증가하고 저희가 봤을 때 증가하고 감소하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증가가 총 4개 나왔고 감소가 총 3개 나왔으므로 기억의 보기는 맞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닌을 봐주시면 커피 수입량이 가장 많은 상위 2개국의 커피 수입량 합계는 상위 2개국이죠. 그러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에 합계는 항상 전체 수입량의 65% 이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전체 수입량과 여기 있는 합을 비교해 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가 65% 보단 아래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 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 연산도 해야 되고요. 분수도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 3개를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보기는 솔직히 계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나중에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디귿을 바로 보시면 한국의 커피 수입량은 항상 호주의 3.5배이다. 이 정도의 계산은 괜찮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문제를 봤을 때 한국의 커피 수입량은 한국의 커피는 호주의 3.5배다. 결국 여기에 3.5배 여기에 3.5배 여기에 3.5배를 해줄라. 그런 내용이겠죠. 만약에 여기 계산도 조금 그렇다 싶으면 우선 니을을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니을도 기억보기처럼 저희가 그냥 보기만 했을 때 이 표를 확인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2010년 대비 2010년 대비 2020년에 커피 수입량의 증가율과 증가량 모두 캐나다가 러시아보다 높다. 결국엔 여기도 계산 문제다. 결국 그나마 지금 봤을 때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세 가지 경험을 봤을 때는요. 디귿의 계산이 제일 작겠죠. 디귿의 계산을 확인해 주면 여기에 3.5배가 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3.5배는 저희가 본다면 4725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 3.5배는 저희가 4.5배가 4508 여기 같은 경우는 4.844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아 다 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3배 정도면 어림산으로 계산해도 되겠지만 지금 0.5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한 계산으로 확인해 주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ㄱ, ㄷ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1번 아니면 5번이구나 라고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 주시고 난 후에 이제 ㄴ, ㄹ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저는 ㄴ을 한다면 지금 여기에 같은 경우는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7만 7만 3천 4천 이라고 볼 거고요. 그리고 전체가 11만 3천 8백 이라고 보겠죠. 20년도 라고 했을 때 그리고 15년도 같은 경우는요 여기를 냈을 때 저희가 7만 정도 라고 볼 수 있겠죠. 7만 그리고 여기는 11만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가 10년 이죠. 6만 6천 7천 정도로 잡을까요. 그리고 봤을 땐 10만 5천 이렇게 잡은 후에 여기 있는 어림산의 퍼센테이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또 해 주시면 65% 제가 0.65 가 나오겠죠. 100을 안 보겠기 때문에 여기는 0.645 여기 같은 경우는 0.632 2가 나오게 되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5배 여기서 봤을 때 65% 2아이다 라고 했으므로 65%가 포함되므로 다 맞는 계산이 될 거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꼭 필요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선 선지나 아마 저희가 선지에 5개 선지나 아니면 보기에서 계산이 없는 게 2개 정도는 있을 겁니다. 우선 그걸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선지를 확인해 주시면 그 선지에서 몇 개 걸러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나 남은 2개의 보기를 확인해 주시는 패턴으로 문제를 풀어 주셔야지 그나마 계산을 조금이라도 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패턴 연습을 꼭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4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보시면 뭐 어딜 보셔야 되는지 바로 아시겠죠. 뭐 위에 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 옳은 설명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걸 찾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표를 보시면 아 내용이 업종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을 나타내는 경우구나 그리고 나서 사례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에 따른 비율이 나와 있구나 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신 후에 이제 보기를 봐주셔야 되는데요. 은하 같은 경우는 주주업체의 경우 저희가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 미만인 주주업체를 봤을 때 5% 미만인 업체가 가장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주업체의 총 개수는 127개고요. 그중에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5%에서 10% 미만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므로 은하는 저희가 아니다.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은 저희가 우선 제외하고 봐주셔야겠네요. 그리고 나서 장원위를 보시면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에서 80% 50%에서 80% 미만인 열처리업체 열처리업체죠. 열처리업체 그리고 10%부터 20% 10%부터 20%의 용접업체를 봐주신다면 이런 식으로 봐주셔야겠죠. 그랬을 때 용접업체보다 수가 적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율로만 봤을 때는 열처리가 더 많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총 사례가 10배 차이 나죠. 그러므로 확률이 확률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당연히 용접인 인원이 훨씬 많겠죠. 용접인 사례가 훨씬 더 저희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원위의 내용은 맞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총인원 대비 총인원 개수 대비 비율이 일정하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개수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원은 맞다. 결국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성을 봐주시면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50% 미만인 업체 중 지금 20% 이상 50% 미만인 업체 중 주주업체가 주주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비중으로 따지자면 아니죠. 비중으로 따지자면 얘가 가장 큰 게 아닌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주조는요 127% 중에 16% 인 거고요. 금연 같은 경우는 830 중에서 35% 기 때문에 비율도 크고 총 사례도 크므로 금연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앞서 나왔던 문제와 다르게 굳이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누가 더 많다 크다를 물어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수만 비교하면 됐지 정확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겠지. 몇 개다 이렇게 130개다 132개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얘가 지금 금연과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대수가 나오는 지만 확인하면 되므로 인석 같은 경우는 틀렸다. 그래서 저희가 답은 4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산만 직접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봤을 때 127 주조에 있는 127에 0.254 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저희가 금연의 총 개수가 830인가요? 네. 830이죠. 830 곱하기 0.0999랑 비교했을 때 여기는 32가 되고 82가 돼서 아래쪽이 저희가 금연이 더 크다 라고 되기 때문에 도원은 맞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굳이 여기를 하지 않더라도 벌써 답이 나왔죠. 계산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문제를 하면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계산 없이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른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고요. 표와 내용을 같이 보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꼭 저 식을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거는 저희가 부채 현황이 다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서 선지를 봐주시면 되는데 2017년도 2017년도에 부채 비율은 약 저희가 136% 라고 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부채 합계를 부채 합계를 저희가 자본으로 나눈 겁니다. 맞죠? 그래서 나누기 41.6이 되고 곱하기 100을 한 상황이 부채 비율이다. 여기 있는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게 1번인 거죠. 만약에 계산을 직접 해서 136% 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계산이 조금 가기 싫다 라고 하시면 다음 선지를 먼저 보는 거겠죠.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자산은 전년 대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산은 매년 꾸준히 저희가 증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감소했네요. 그러면 우선 2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2019년도까지니까 꾸준히 증가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저는 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2019년까지이므로 저희가 항상 증가하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3번을 보시면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금융부채는 금융부채는 저희가 비금융부채보다 1.5배 더 많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거의 2배죠. 훨씬 많습니다. 너무 많죠. 2배 해도 저희가 봤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훨씬 넘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문제가 되는 시점이 나오는데 여기서 2배하기는 조금 계산이 모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만약에 1.5배를 해보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1.5배 하는 게 낫겠죠. 만약에 20이었다면 1.5배 했을 때 딱 30이 되겠지만 20.3 같은 경우는 1.5배 하면 저희가 여기 있는 숫자 때문에 3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아 안 되겠구나. 여기 계산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선 안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저희가 3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여기 봤을 때 부채 비율을 계산해 주신다면 대략 136%가 나오기 때문에 맞다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굳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단순 계산 몇 개므로 이것도 해도 되지만 이것보다는 대략적인 눈대중으로서 확인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여기와 여기를 조금 다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서도 반절인 10을 더해보고 여기가 10을 더해보고 10을 더해보겠죠? 거의 다 대부분 여기서도 1.5배가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봤을 때 절반인 50%는 11점 형태가 나올 텐데 더하면 34가 나오겠죠. 그래서 18년도도 안 되고 15년도도 안 된다. 이렇게 빠르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옳은 것을 찾는 문제죠.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조금 딱 봐도 조금 어려워 보이는 표입니다. 왜냐하면 순위에 따라서 동명이 저희가 지금 바뀌고 있죠. 동명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중요한 게 총자산은 총자산은 저희가 부동 자산과 그리고 예금 자산과 그리고 증권자산 한마디로 총자산은 부동과 예금과 저희가 증권자산인데 증권자산은 따로 나오지 않았네요. 그럼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구수는 저희가 가구 가구 총자산 분의 총자산 을 나눈 게 가구수가 가구당 총자산이죠.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총자산과 가구당 총자산이 있으므로 가구수를 물어보는 형태의 선지도 존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선지를 보시겠는데요. 악구정동의 가구수는 악구정동의 가구수 정동의 가구수와 저희가 저희가 여의도 여의도동의 가구수를 확인한다면 저희가 이걸 쓰라는 거죠. 지금 여의도동과 여의도동의 총자산과 여의도동을 찾았을 때 여기 있겠죠. 그러므로 여의도동 같은 경우는 총자산 규모가 총자산이 24.9 를 저희가 26.7로 나눠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악구정동도 봅시다. 악구정동도 봤을 때 여기 있네요. 14.4 를 저희가 악구정동이니까 12.8 이다. 결국 이렇게 나왔는데요. 가구수는요.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부분은 1보다 크고요. 여기 있는 부분은 1보다 작겠죠. 그러므로 악구정동이 더 많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동 가구수보다 적다라는 말은 틀렸겠죠.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1번 선진은 틀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2번을 보시면 이천동의 가구수는 이천동도 확인해야겠죠. 이천동의 가구수를 봤을 때 이천동 같은 경우는 총자산은 나왔는데 가구당 총자산은 나왔는데 총자산은 안 나왔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겼죠. 원래 지금 이천동의 이천동의 가구수를 봤다면 저희가 원래 총자산에 7.4로 나눠야 되는데요. 총자산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오류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총자산이 있긴 있는데 등수에 안 들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된 게 아니죠. 그러면 최대 최대 저희가 14.4보다는 넘지 않는다는 거므로 여기 있는 총자산이 저희가 14.4보다는 작은 값을 갖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만약에 7.4로 여기를 나눴을 때 대략 2가 되기 위해서는 총자산이 저희가 14.8이 돼야 되므로 14.8보다 작기 때문에 2보다 작은 결과값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러므로 2만 가구보다는 작겠구나. 이렇게 표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게 없지만 상대적으로 등수 외에 있는 내용은 마지막 등수보다 작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확인을 해라라는 문제죠. 상당히 조금 까다로운 문제고요. 3번을 보시면 대치동의 증권자산은 대치동의 증권자산을 봤을 때 지금 대치동은 총자산이 23이죠. 여기서 저희가 총자산은 대치동의 부동자산 그리고 대치동의 예금자산 그리고 저희가 증권 권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서초동을 보시면 서초 서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2.6이죠. 22.6이 나올 거고요. 그랬을 때 서초 같은 경우 16.8 그리고 서초 같은 경우 4.3 그리고 증권 권이 나으므로 지금 대치에서 여기 있는 결과를 빼야지만 증권이 나올 거고요. 서초 에서도 여기 있는 내용을 빼야지만 증권이 나오겠죠. 만약에 증권을 계산해 주신다면 저희가 2.2와 여기 증권 같은 경우 1.5가 나오게 돼서 대치가 더 많다 라고 볼 수 있어서 3번이 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조금 필요한 문제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걸 좀 안 하고 다음 보기로 넘어갔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나오게 된 거고요. 아마 1번 2번이 틀렸다 라고 하고 저는 아마 4번으로 넘어가서 여의도동의 증권자산은 최소 4조 이상이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 3번 4번을 한꺼번에 하는 패턴으로 문제를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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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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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대소 문제가 나오면 어느 정도 유치만 하고 넘어가도 된다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잘 찍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마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쭉 나온 건데요. 올바른 것입니다. 내용과 항상 맞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고요. 그거에 따른 표가 두 개 나왔습니다. 자료해석 문제인데 표가 두 개 나왔기 때문에 이 표 내용을 위와 아래표를 잘 매칭시켜서 보는 게 문제에서는 포인트겠죠. 1번부터 보시면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의 평균이 3.61이며 평균을 직접 구하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종합만족도 뭐 하면 하죠. 하면 하는데 여기를 다 더한 다음에 저희가 3.61을 계산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우선 뒤에 걸 먼저 봤을 때 업체별로는 A마트가 가장 높고 그리고 나서 C마트 그리고 아 그 다음 C마트 그 다음에 B마트 순이다 라고 했는데 B마트가 아니라 D마트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번 선지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평균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뒤에 있는 내용으로서 확인을 했고요. 만약에 평균을 계산해야 된다면 가평균을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짜 평균을 만약에 저희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3.61이 평균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0.11이 높은 상황이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8인가요? 네. 여기서 봤을 때 0.08이 작고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플러스 0.03 그리고 마이너스 0.05인가요? 이렇게 나오나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인원의 합이 여기가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된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여기를 진짜 평균이라고 했다면 가짜 평균이라고 했다면 그거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기를 갖고 봤을 때 평균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선지를 봐주셨을 때 인터넷 쇼핑과 모바일 쇼핑의 소비자 만독조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곳은 D마트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인터넷과 모바일을 봤을 때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 같은 경우 A마트부터 봤을 때 이런 경우는 간단한 계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07 여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03 그리고 마이너스 0.03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0.05 가 나음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A다 라고 볼 수 있어서 2번 선지로 틀렸고요. 3번 선지를 보시면 서비스 품질 부분에서 대양마트 평균적으로 쇼핑, 체험,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봤을 때 편리성이 본다면 여기가 1등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1등이죠. 1등 지금 1등이 됐으며 고객 접점 직원 서비스가 가장 낮게 되었다. 가장 낮게 된 걸 확인했을 때 가장 낮게 된 거는 5등 여기서 5등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5등 여기서 보면 저희가 봤을 때 5등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고객 관리도 있고 상품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3번 선지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정말 좋은 보기죠. 저희가 봤을 때 4번을 보시면 대형마트를 이용하면서 느낌, 감정이나 기분을 반영한 서비스 쇼핑, 체험 부분의 만족도는 평균 3.4일 정도로 3.4일 정도로 서비스 품질 부분보다도 서비스 품질 서비스 품질 부분들보다도 낮았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가장 낮은 게 3.4이죠. 가장 낮은 게 그러므로 얘보다도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답은 저희가 4번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도 문제를 보고 확인해 주시면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이용률이 65.4%로 모바일 쇼핑에 비해 높지만 저희가 만족도에서는 평균 0.1 정도 높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아까 저희가 여기 계산한 걸로 봤을 때 다 더해 주시면 0.18이 나올 거고요. 4로 나눠주시면 0.045가 돼서 평균 0.1이 아니라 평균 0.045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5번 선지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다음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괄 자료이다.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이렇게 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표가 좀 크죠.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교재랑 같이 봐주시면서 선지를 보시면 2019년 2019년 화재 건수 대비 사망자 수는 화재 건수와 사망자 수를 봤을 때 경기도가 강원도 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를 보는데요. 경기도가 강원도 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 경기도가 맞네 맞네 답은 저희가 무슨 1번 아니네 틀렸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에서 화재 건수 대비 화재 건수 대비 라고 했습니다. 비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경기도는요 만 건 중에서 저희가 70건 정도고요. 강원도는요 2300건 중에서 20건입니다. 상대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4배 차이가 나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차이를 본다면 3.5배 정도 차이 남으로 상대적으로 경기도가 사망자는 많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강원도가 비율은 훨씬 높을 거다 라고 저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체 문의 양을 봤을 때 그러므로 저희가 봤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틀렸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조금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화재 건수 대비죠. 대비기 때문에 비율을 의미하는 거다 라는 것만 잘 파악하고 문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남은 문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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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